안녕하세요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앰프의 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디오 앰프를 키면 기계적인 험이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험이 발생을 하고 또 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우선 해 보겠습니다. 먼저 샘플 영상을 한번 보면요. 네 현재 영상은 험에 대한 샘플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건데요. 첫번째 험 소리가 60Hz 험이고요. 두번째 게 120Hz 험인데 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60Hz와 120Hz 그리고 그 각각의 원인과 제거 방법이 다른데요.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보편적인 앰프의 험은 60Hz 험인데요. 우리나라 교류가 60Hz 이기 때문에 이 교류가 움직일 때 60Hz의 험이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60Hz는 여러가지 허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은 진공간의 하자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원인을 설명해 보자면 지금 이 사진이 삼극 진공간인데 보통 진공간이 아래쪽에서 열을 가하는 히트와 그리고 컨트롤 그리드가 있고 그 전자가 날라와서 부딪히는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지그재그로 보이는 이 철사가 열을 만드는 히터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리드 그리고 여기가 플레이트인데 이 히터는 우리 전구처럼 열을 받아서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60Hz 교류로 히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60Hz가 흔들리고 이게 이제 그리드가 너무 가까울 경우에 이 60Hz가 유도 자기장으로 변해서 그리드에 역량을 줍니다. 이 그리드에는 소리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류 신호들이 오는데 그거와 합쳐져서 이제 증폭된 다음에 플레이트로 날라가서 스피커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0Hz는 대부분 교류의 유도함이고 대부분의 원인은 이 히트와 그리드가 너무 가까울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공간을 잘못 만들었을 때죠. 초기에는 뒷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진공간이 초기에는 다 직렬 3극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진공간처럼 측면을 보면 이제 이 가운데 철사가 히터이구요. 여기서 이제 열이 나고 이 스프링 같은 것이 그리드가 되는 것이고 이 큰 원통이 플레이트인데 이 두 개가 너무 가깝고 가운데 마귀가 없기 때문에 히터의 교류가 바로 그리드로 전달이 되는 그런 구조였구요. 이 옆에 있는 전구 모양의 초기 3극간도 직렬인데 여기 길게 히터가 있으면 철망처럼 그리드가 있구요. 여기 달려있는 플레이트 판넬이 3극 구조인데 이것도 역시 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렬 3극간의 험을 잡기 위해서 이 히터를 싸는 박렬관을 입혀가지고요. 만든 것이 이제 계량되어 있는 직렬이 아니라 박렬 3극간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보통 이 박렬관이나 5극간이 험이 있다면 그건 진공간 제작의 하자이고 히터와 그리드가 너무 가까운 것이고 반면에 이 직렬 3극간은 구조상 어쩔 수가 없이 험이 일부분 묶게 되는데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300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0Hz는 대부분 진공간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구요. 특히 직렬 3극간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20Hz 흠은 다른 말로는 리플 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앰프 300B 내보면 여기 전원 트랜서에서 이 300B와 초단에 히트를 가열할 때 교류가 바로 가서 히트를 가열하지만 보통 이 직류를 플레이트 쪽으로 직류를 공급하는 쪽은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정류회로가 필요한데요. 그때 이 정류회로에 사용되는 평알콘덴서가 용량이 부족하거나 작동을 하지 않을 때 리플이 그대로 플레이트로 가서 소리를 증폭되는 것이 120Hz 입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인데요. 교류가 들어와서 보통 다이오드가 4개 들어있는 브릿지 다이오드를 거치게 되면 초크 트랜스를 거치면 이렇게 교류의 위아래 파장이 브릿지 다이오드를 거치게 되면 이 한쪽 방향으로 정렬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교류이기 때문에 60Hz 인데요. 이 밑에 부분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 윗부분에 오목오목한 것들은 60Hz에 2배인 120Hz 입니다. 그리고 이 정류되어 있는 회로에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이 평알 케파시트가 이렇게 붙어가지고요. 여기서 이 교류가 지나갈 때 전압이 올라갈 때는 이쪽으로 충전이 됐다가 전압이 떨어질 때는 얘가 받았던 전기를 다시 내보내서 이 골짜기를 채워주고 되거든요. 이 충방전을 하게 되는 케파시트의 역할이 평알콘데스고 다른 말로는 필터 케파시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전압이 올라갈 때는 충전을 하고 전압이 떨어질 때는 방전을 해서 이렇게 골목을 메꿔주는 거죠 골짜기를. 그래서 이 충방전을 하는 이 케파시트가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이 골짜기가 있는 그대로 전류가 플레이트까지 가게 되고 이 120Hz의 험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0Hz의 험은 딴 거 없고요. 그냥 이 평알회로에 있는 이 케파시트를 세걸로 교환만 해주면 잡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00B 직렬 삼각관에 대해서 험을 한번 잡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정대성 300B 진공관인데요. 일단 이 회로들을 보시면 출력관인 300B의 직렬 삼각관 히터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원 제작자가 이 부분을 교류 히팅을 하면 너무 험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급되는 히터 전원은 5V인데 이 5V를 지금 브릿지 다이오드를 각각 놓고 뒤에 평알콘덴스를 달아서 직류 히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류 히팅으로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은 고정저항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보통 험 밸런스를 달아 가지고 남아있는 험도 서로 상충되게 해서 상세에서 없애게 되는 그런 장치로 회로들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300B의 히팅을 교류 히팅이 아니라 직류 히팅으로 했고 그 다음에 험 밸런스를 달아서 없는 조금 남은 험까지도 잡는 걸로 했는데 그래도 아직 험이 나오는데요. 직류 히팅을 했는데 왜 험이 계속 남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에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정류 회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브릿지 다이오드와 평알콘덴스를 하나를 거친다고 해서 교류가 완벽하게 직류처럼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평알콘덴스가 없을 때는 이런 상태인데 브릿지 다이오드를 거치고 나면 평알 케파시트가 이 골목을 채우면서 약간 되지만 그래도 아직 오돌두돌하게 남아있고요. 그럼 평알회로를 한 번 더 거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마지막 한 번 더 거쳐지면 거의 직선에 가깝게 해서 단계별로 조금씩 줄 뿐 완벽하게 교류가 직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도 이 히터 부분에 잔량 남은 리플들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게 허물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초단 신호를 증폭하는 부분은 이 박렬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 제작자가 이 히팅은 직류 히팅으로 하지 않고 그냥 교류 히팅으로 했습니다. 여기 6.3V 6F3로 가는 것들은 이 부분이 없이 바로 그냥 가서 교류 히팅으로 되게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이 교류 히팅 초단 부분에서도 험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하고 한번 회로를 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로에서 원 제작자가 만든 직류 히팅과 험 발란스는 그대로 남겨두고요. 그 앞쪽에 있는 6F3의 초단 증폭 회로의 히팅도 직류 히팅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300B의 히팅이 지금 직류로 되어있는데 원 제작자는 지금 이 5V 여기가 이제 전원 트랜스면 여기가 5V로 해서 나오면 여기 브릿지 다이오드에서 정류가 되고 1차 평활콘덴서가 거치고 바로 히팅으로 갔는데 여기 평활콘덴서 평활회로를 추가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거에 저항을 하나 더 거치게 하고 또 나오면 여기 평활콘덴서가 또 나오게 해서 여기서 맥류가 약간 남아있는 직류를 저항을 거치면서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또 여기 2차로 충방전을 해줘서 좀 더 말끔하고 깨끗한 직류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추가하는 이 부분을 추가하고 이 밑에 300B에도 이 부분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초단 증폭은 원래 교류로 바로 갔었는데 아무것도 없이요. 이 부분에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를 놓고 똑같이 두 개의 평활케파시트와 저항을 놔서 직류로 히팅을 하는 것을 전환하는 것으로 설계를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항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원래 300B의 히터는 5V가 기준인데요. 이게 약간 낮을수록 험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V가 2.5V가 되면 험은 거의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3극 직렬관 중에 2A3가 2.5V를 사용하기 때문에 300B와는 다르게 험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브릿지 다이오드 거치고 평활콘데스 거치고 여기에 0.13V짜리 아주 미약한 저항을 달아서 5V의 히터 전압을 4.8V로 약간 낮춰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좀 더 험을 잡는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품을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 보는 이 저항이 바로 0.1옴, 0.3옴 도면에 나오는 저항들을 주문을 한 거고요. 이거 5개의 1500원 되게 싼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평활케파시트도 용량이 만 마이크로패럿 정도 되지만 이거 하나 한 3,000원 정도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게 브릿지 다이오드인데요. 다리가 4개 있는데 가운데는 교류가 붙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고 모퉁이가 날라간 이 부분이 플러스가 나오는 직류로 전환되는 건데 이 안에 다이오드가 4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것도 1500원에 샀어요. 그래서 제품은 상당히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300B 내부인데 개조 전이고요. 지금 여기서 초단 히팅을 하는 6.3V가 나와서 이 빨간 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빨간 선 이렇게 나와서 여기 지금 히팅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초단이고요. 이 교류 히팅을 중간에 여기다가 직류 설비를 나서 직류로 전환한 다음에 공급하는 구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300B의 히터는 파란색 부분에 5V가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이렇게 가서 일로 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1차 브릿지 다이오드에서 정류가 된 다음에 한 개 있는 캐플린 필터 캐파시터를 거친 다음에 직류로 변환해서 이 부분에 직류 히팅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로 와서 이 부분에 또 공급이 되는 구조인데 이 부분에 브릿지 다이오드 하나와 필터 캐파시터 하나인데 이 부분에 저항과 추가 콘덴서를 달아서 평화 회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원 트랜스 아랫부분 6.3V에다가 브릿지 다이오드를 지금 달아서 교류를 지금 넣고 있고요. 양쪽에 나오는 직류는 지금 위쪽으로 꺾어서 나올 수 있게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했던 만 패러짜리 캐파시터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마이너스는 서로 붙이고요. 플러스 사이에는 저항을 결합을 했고 두 개를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세트를 마련을 했고요. 이거를 이 브릿지 다이오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 부분에 지금 연결을 해서 플러스는 이렇게 해서 가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초단 히팅을 교류해서 직류로 전환을 했고 이 장비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브릿지 다이오드 두 개의 캐파시트 그리고 저항 이 부분을 지금 여기에다가 장착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300B는 이렇게 브릿지 다이오드 하나에 만 마이크로 패러짜리 각각 이렇게 채널별로 되어 있는 구조였는데요. 여기에 먼저 장착되어 있던 만 마이크로 패러짜리 이 캐파시트를 떼 가지고 새로운 거랑 두 개를 묶어서 역시 마이너스끼리 묶고요. 플러스 사이에는 저항을 연결을 해서 두 개 세트를 지금 준비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결합을 해서 장착을 했고요. 이 옆에 이제 저항이 달려 있는 곳이죠. 여기는 초단 직류, 여기는 300B 직류 히팅 이렇게 해서 개조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작 방법이나 이런 걸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300B 증공관인데 험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 전형증이 60Hz 험이죠. 지금 초단 히팅을 직류로 바꾼 겁니다. 브리지 다이오드하고 두 개의 평활콘덴서와 저항. 이 부분 원래 이렇게 된 구조였는데요. 이렇게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추가 지금 장착을 해서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과연 험이 얼마나 진짜 없어지는가 제가 만들어서 수정을 해봤는데요. 지금 출력간도 직류 히팅이고 초단도 직류 히팅이고 험 밸런스도 장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평활내로도 지금 브리지 다이오드 밑에 큰 만 마이크로 패럿짜리가 두 개나 붙었고요. 또 중간에 저항이 있고 히터 전압도 0.2V를 낮춘 4.8V로 넣어서 정말 허음을 잡기 위한 가능한 모든 회로적 방법을 다 동원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는 300B의 고유의 직렬 삼각관의 특징 때문에 완벽하게 허음을 잡을 수는 없었는데요. 기존의 일반적인 직류 히팅으로 100으로 본다면 한 60 정도는 잡혔고요. 남은 40은 관의 특성에 의해서 완벽하게 제거는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음압이 상당히 높은 타노이나 이런 옛날 빈티지 스피커들은 혼형 타입의 스피커들은 가까이서 들을 경우에 허음을 들을 수가 있는 수준이고요. 반면에 현대적인 스피커나 음압이 낮은 영국제 이런 것들 스피커를 사용할 때는 스피커홉의 귀를 대야 겨우 들릴 정도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크게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네. 이상 인두 주제원이요. 300B 앰프에서 허음을 잡는 방법을 가능한 테스트를 해봤고요.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인두 주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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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